예레미야 37장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은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의 시드기아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요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기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의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숭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석유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의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예레미야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의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 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무릉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국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예레미야 39장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루보와 살쓰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 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에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네브간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너브사라다는 아직도 상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너브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바빌로니아 왕 너브간네살은 근위대장 너브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근위대장 너브사라단과 너브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네르갈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화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40장 근위대장 너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오.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오.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오.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 누두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의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사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합과 암몬의 자손과 애돔과 그 밖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에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동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유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미스바에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동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동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일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어. 아멘